맥시멈 테이크 웨이트와 맥시멈 랜딩 웨이트의 차이보다 적게 짧게 가는 플랜에서는 내릴 때 무게 기준으로 실어라 라는 것을 앞서서 말씀드렸구요 내릴 때 무게 기준으로 실을 때 가장 많이 실을 수 있는 웨이트는 65톤이다 물론 플랜 마다 비행기 마다 다릅니다 일단 저희가 간단하게 숫자를 정해서 학습하기 위해서 65톤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릴 때 무게 기준 65톤으로 그런 비행기를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릴 때 무게 65톤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빈 비행기는 40톤 그래서 65톤에서 40톤을 빼면 25톤이 남죠 그러면 25톤을 사람과 짐을 실을 거냐 아니면 내릴 때 남은 연료로 실을 거냐 이 문제입니다 다시 내릴 때 무게를 기준으로 우리는 실을 거다 그런데 내릴 때 무게의 최대 무게는 65톤이다 여기서 비행기 무게는 일정하기 때문에 40톤을 빼면 25톤이 남구요 이 25톤의 공간 안에 우리는 사람과 짐을 실을 거냐 아니면 도착할 때 쓰고 남아있는 연료를 생각해서 넣을 거냐라는 거구요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람과 짐을 꽉 채울 거다 그러면 사람과 짐을 꽉 20톤을 채울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내릴 때 남아있는 연료의 공간은 몇 톤? 5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빈 비행기는 40톤 사람과 짐을 꽉 실으면 20톤 65톤을 내릴 때 마치기 위해서는 트리필을 공중에서 다 쓰고 내릴 때 남아있는 연료가 5톤이 돼야 65톤이 맞겠죠 그럼 만약에 사람과 짐을 18톤으로 실은다 그러면 남아있는 연료는 7톤까지 계획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과 짐을 15톤으로 실낸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남아있는 연료는 10톤까지도 계획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5톤의 맥시멈으로 내릴 수 있는 공간을 사람과 짐으로 채울 거냐 아니면 내릴 때 남아있는 연료로 채울 거냐라는 것입니다 디스패치 할 때 맥시멈 테이크 웨터 맥시멈 랜딩 웨이트보다 짧게 가는 거리의 플랜을 계획할 때는 그 25톤의 공간 안에 사람과 짐을 실을 건지 아니면 연료를 쓰고 내릴 때 남아있는 연료로 우리가 계획을 할 건지를 고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남아있는 연료가 중요한데요 이 남아있는 연료라는 의미는 목적지에 내리지 못하는 경우 고우라운드에서 다시 접근을 할 것 혹은 공항에 내리지 못하고 다른 공항에 다이버트를 할 그러한 연료들의 의미가 되겠고요 따라서 남아있는 연료를 많이 가져간다는 이야기는 목적지에 날씨가 나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혹은 교체공항이 공항 목적지에서 가깝지 않고 멀다 그래서 여유분해 연료를 많이 가져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연료가 5톤이다 혹은 앞서 말한 남아있는 연료를 10톤으로 계획한다 5톤과 10톤 남아있는 연료를 10톤으로 계획할 때는 좀 더 많은 남아있는 연료를 가져가는 것이 되겠고요 남아있는 연료를 10톤으로 계획한다 연료를 여유분을 더 가져간다 이 말은 교체공항이 멀다 혹은 목적지의 공항에 날씨가 좋지 않아서 홀딩이나 고오라운드 등의 연료를 더 넣어간다 혹은 올 때의 연료를 생각해서 탱커링으로 더 넣어간다 라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공중에서 쓰지 않고 내릴 때 남아있는 연료가 많다라는 부분이고요 남아있는 연료를 많이 계획한다는 이야기는 사람과 짐을 덜 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할 때 5톤이 아니라 남아있는 연료가 목적지의 공항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도착하면서 남길 연료의 의미가 그렇게 많이 싣고 가지 않아도 될 때 남아있는 연료를 한 3톤 정도로 가져간다고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5톤을 마친다고 했을 때 남아있는 연료가 5톤일 때 사람과 짐은 20톤이었죠 그런데 남아있는 연료가 3톤이면 65톤을 꽉 채운다고 했을 때 사람과 짐을 22톤까지 실을 수 있는 계산이 나오죠 이 부분 5톤 이하 돼서 남아있는 연료가 남을 때 방금 3톤이 남을 때 사람과 짐을 65톤에 마치려면 22톤까지 더 실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사람과 짐을 실을 수 있는 이 통의 제한은 20톤으로 제한되어 있다 라는 이 개념이 Maximum Zero Fuel Weight의 개념입니다 다시 사람과 짐을 실을 거냐 남아있는 연료를 계획해서 더 실을 거냐 라는 문제고요 내릴 때 남아있는 연료를 5톤으로 계획한다면 사람과 짐을 20톤에 꽉 실을 텐데 남아있는 연료가 계획을 날씨가 너무 좋아서 2톤 3톤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렇다고 안의 통에다 20톤을 오버한 22톤 23톤을 실지 말아라 사람과 짐을 실는 비행기 안의 통은 웨이트에 제한이 있다 이 제한은 몇 톤이다? 20톤이다 그래서 비행기 무게와 합쳐서 40톤과 안에 꽉 채웠을 때 20톤 60톤을 우리는 불러서 맥시멈 제로 퓨얼 웨이트라고 부릅니다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맥시멈 제로 퓨얼 웨이트는 60톤은 60톤을 실었을 때 날개의 윙 밴딩 모먼트를 견딜 수 있는 웨이트다 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풀어서 얘기했을 때 사람과 짐을 맥시멈 랜딩 웨이트에다가 꽉 맞춰서 더 실고 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돼도 20톤 이상 실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히 알아보세요